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포지션 모의고사 시즌3 개강 시점이 다가와서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즌3부터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적극 반영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작년 수능이고요. 이게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이미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던 어려운 문제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전기력, 자기장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없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수를 갖고 있는 교과서적인 중하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급 컷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런 분위기는 지금 수능이 이렇게 9월 평가원에서 쉽게 냈다가 갑자기 수능에서 어렵게 낼 분위기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평가원 경향성에 정확하게 맞춰서 시즌3부터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난이도를 보시면 지금 상급의 난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킬러 파트 즉 역학 파트의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있는 시즌3 모의고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3고 여기 시즌01까지는 작년 수능 경향성을 반영한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즌2부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즌2부터 난이도가 소폭 낮아졌고 시즌3부터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반영한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중에 사설 모의고사 중에 아주 극악의 난이도를 갖는 모의고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모의고사, 쉬운 모의고사, 중급의 모의고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모의고사는 시즌3부터 시즌5까지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경향성을 적극 반영한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쉽게 나올 거를 대비해서 절대 실수를 안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어려운 모의고사, 중간 수준의 모의고사, 쉬운 모의고사를 골고루 번갈아 풀면서 어떤 수준의 문제가 나와도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제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아주 적정하다고 보여져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적극 반영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제 모의고사가 굉장히 좋은 모의고사 소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어려운 거랑 9월 평가원 반영한 중급의 모의고사랑 번갈아 가면서 푸시면 되고요.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제 모의고사만 열심히 진행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연습하면 실수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질 거예요. 모의고사 시험지와 OMR 카드 해설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전문항 스마트 코드와 전문항 해설강이 진행되고 인덱스 모두 제공됩니다. 높은 퀄러티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가장 흡사한 모의고사를 원하신다면 제 모의고사 시즌3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저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